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의 이치대로 한다는 이거는 이게 뭐야 이거는 이건 뭐야 가마솥이지 요건 뭐야 세스랑이야 세스랑이 작대기 하나가 없으면 세스랑 역할을 못해 우리 농사 지어봤잖아 세스랑은 작대기가 세 개라 해야 돼 그래야 걸음을 팍 찍으면 걸음이 팍 찍혀 근데 세스랑 작대기 하나 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을까 가마솥 발이 두 개 달려 가지고 솥을 세울 수 있을까 그래 안 그래 카메라 다리 두 개 가지고 세우는 기술자 있나 없는 거야 그 하나가 아무리 잘난 사람도 세 명이 모여야 행명이래 세 명이 맞아 안 맞아 이해가죠 두 부부만 가지고 해버리면 이웃이 없어져버려 두 부부만 모이면 다 된다 택도 없는 소리야 여보 당신 나하고 둘만 있으면 우리는 다 일어난다 꿈같은 소리야 세 명이 돼야 돼 거기서 딸이 하나 나오든 아들이 하나 나와야 되는 거야 아 맞아 안 맞아 요게 세 명이 됐을 때 파워가 일어 그래야 그래 그렇지 둘만 있을 때는 좀 위험해 보따리 사기가 쉬워 세 명이 다리가 하나 나타나면 안정돼 아 맞아 맞아 딸이 그냥 애교를 부려서 하면 남편은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리 미인이 지나가도 안 보여 아 그래 안 그래 오직 집에서 생글생글 웃는 아빠 하면서 불러는 그 애 외에는 보이는 게 없어 아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됨으로써 그 과정이 안정되는 거예요 세계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개라는 숫자가 되게 무섭죠 이렇게 이 세 사람 두 개짜리 세 사람 없어 세계에 그럼 전 세계 외국 놈들 포크도 세 개지 꼭 이렇게 돼 있다면 이 세 개가 가장 안정감을 줘 이것도 세 개 근데 이 세 사람인데 얘기하면 되겠나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과 같이 정반합 이 세 사람이야 세 사람 이 세 사람을 알고 있는 민족이 우리 양반 우리 민족이야 세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천복형 3일 신고 일석삼극 무신본 일석삼극 무신본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천일일 지일일 인일일 꼭 3을 천복형에서 계속 때리고 그 다음 나온 게 3일 신고 그 다음에 참전개경 이렇게 나오지 그런 것이 전부 3의 숫자 그래서 우리가 3일 운동도 3을 가지고 했잖아 알겠죠 그래서 항상 너와 나 다음에 남이 하나 뛰어야 돼 맞죠 그래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족이 되는 거야 근데 부부만 가지고 우리 가족 하기 좀 그렇지 거기 애가 하나 끼어야 돼 그래 그게 우리 가족이야 알겠지 그래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